이거 받아주세요. 이게 뭐예요? 아빠가 공방을 열기 전까지 다녔던 직장이 모란제화예요. 단순히 직원으로만 여겼다면 그렇게까지 하질 않을 텐데. 내가 그딴 거에 겁먹을 줄 알아? 퇴근하고 같이 가. 서준이도 당신 보고 싶어해. 저녁에 시간 있어요? 서준이 핑계로 진우 씨를 흔들어요. 내가 아직 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. 이사님께 courgett. 서준이 핑계로 진우 씨를 흔들어.